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밭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르밭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 기적도 있었지만 아들을 다시 살게 되는 살아나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안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중에 있습니다. 이 가뭄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내일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까지는 절대 기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얼굴을 돌리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는 기근이 있는 동안 잠시 이스라엘을 피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돈지역으로 가게 하신 것이었고 그곳에서 사르밭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급하게 아하방을 피해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셔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자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르밭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밭은 분명 우상의 도시였지만 현재 가뭄으로 인한 기근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근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만난 사르밭의 과부는 남편을 잃고 생활을 이어나갈 능력이 되질 않아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안되자 아들과 함께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르밭 여인을 만나고 함께 사는 그 사르밭 지역은 기근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르밭 지역에서 사르밭 여인이 힘든 것은 그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시대에 과부나 고아나 다 생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인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생활상은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서 고아나 과부를 똑같이 불행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삶을 생존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과부에게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들 하나까지 더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행한 사르밭 여인에게 또 과부에게 엘리아를 보내서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르밭 과부에게 엘리아를 만나게 하사 외형적으로는 엘리아가 그 과부의 공개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통에 곡식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용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하여 엘리아와 과부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아에게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밭의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셨다면 광야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가능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르밭 과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엘리아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르밭이 아니면 엘리아가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그 여인에게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르밭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엘리아는 여우와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던 시대에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지나가기까지 지금 시돈이라는 우상 도시에 사르밭 지역의 그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사르밭 과부는 엘리아를 통하여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써도 없어지지 않게 하셔서 더 이상 굶지 않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아들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아의 기도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기적에 대해서 사르밭 과부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떡이 없노라. 나는 무능력한 자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 소망이 없어. 그렇게 고백했던 과부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로 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아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밭의 과부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고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아가 자신을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던 엘리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식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르밭 여인이 경험한 기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창조의 축복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고 그동안 가정을 책임져 줄 남편이 죽어서 과부의 모습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기 힘들었지만 엘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는 원망 섞인 말을 엘리아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게 오셨나이까? 열한기상 17장 17절로 18절에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처음 엘리아가 사르밭의 과부와 함께 하게 된 것은 사르밭 과부의 집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함께 하게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음식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이 없었다면 함께 할 수가 없었겠죠. 순종함으로 음식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특별히 사르밭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하실 때에는 가서 그 여인의 집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보내신 것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양식을 구할 돈이 없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가난한 여인과 아들에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은 너무도 큰 기적이오 축복이 아닐 수 없었지만 사르밭 여인에게는 먹을 양식의 문제가 삶의 근본적인 고통과 문제는 아니었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자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르밭 여인의 내면에 치유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근본적인 고통은 바로 남편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그 슬픔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죽게 되자 당장의 생계의 문제가 오게 되었지만 남편의 죽음 자체가 주는 슬픔은 생계의 고민 문제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홀로이 남겨진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기에 자신의 내면의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급기야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자 드디어 숨겨져 있던 내면의 실제적인 고통과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밭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아에게 이렇게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렸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남편이 죽은 것은 단순히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음으로써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행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여인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어기지 않고 당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남편이 죽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처인 것이에요. 그래도 아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아 당신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도 굶어 죽었다라면 그 고통이 덜할 텐데 당신이 와서 살려준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산 것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를 받는 아픔을 당신이 겪게 하고 있다라는 원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왜 드러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르밭 여인에게는 삶 속에서는 떠나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분명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서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을 해보아도 현실적인 삶의 불행은 늘 자신을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가문을 이울 수 있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도 있었기에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아들도 중병으로 죽게 되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던 그 죄의식이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무슨 죄주를 받은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아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아를 겸손히 대하고 엘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르밧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특별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상지역에 있던 시돈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 엘리아를 섬기고 공개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을 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생각은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섬위를 올바로 볼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게 함으로 삶을 고통 중에 있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르밧 여인을 향하여 엘리아를 보내사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섬위들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잃는 슬픔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을 잃는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서는 삶에 질명이 있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하나님의 섬위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상황을 볼 수 없으면 다 그 당시 사르밧 여인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삶 속에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사르밧 여인에게만 있어지는 그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한 이러한 겉으로는 다 드러내지 않아도 늘 삶 속에 그러한 불행 속에서는 문득문득 사단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의식을 그렇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섬리 속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던 엘리아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던 잘못된 죄의식이 해결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통하여 두 번째 창조의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보면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왜 또죠?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것 두 번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하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사하니 여하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두 번의 불행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큰 불행이었는데 아들까지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아는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까지 죽게 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던 엘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마침내 다시 아이가 살아나게 되자 아이의 엄마였던 사르밭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 번의 불행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르밭 여인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르밭 여인을 통해서 그 사르밭 여인이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전 그것인 줄 알고 지금 이곳에 있었는데 아이를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르밭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고백을 합니다. 엘리아가 사르밭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왜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제야라는 것은 여인이 이전에 양식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기적을 통하여서에도 잘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그 불행 남편이 죽었던 그 불행에 대한 그 이해를 그 응답을 통해서도 하지 못했어서요.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서야 온전히 내 맘에 와닿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고백 이상으로 그동안 자신의 내면에 있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실까라는 그 죄의식을 완전히 치유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셨구나. 자기는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혹시 그러한 또 문제가 아들을 죽을까봐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확신까지 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그건 아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죽어서 굶어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굶어죽지 않게 됐거든요. 남편의 문제가 저주가 안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것도 죄 문제가 아닌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남편이 떠난 것도 또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과부가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실 것이었다면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심으로써 사르밭 여인에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와 같았던 자기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르밭 여인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산 게 산 것이 아니었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신앙이 되면서 그의 삶이 진짜 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삶을 삶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해결과 만족은 세상을 통해서도 또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를 택하사 보내신 것은 엘리야에게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엘리야의 기적은 좀 특별하다고 얘기했죠. 왜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단순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온 그 은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하방이라는 최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의 등불을 끄지 않냐고 계속해서 비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줄 수 있는 자도 심지어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저들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안오라라고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도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삶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축복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봉사와 또 섬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얻은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르밭 여인이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